본인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다요 지금 할아버지 모신 지가 얼마 됐어요 이제 오늘이 딱 200일째 되는 거 200일? 네 저는 무당 대신이 11년 됐거든요 할수록 근데 저도 무당이지만 신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되는 분들도 많죠 저도 그중에 하나고 신이 왔어 라고 강요해가지고 모신 무당들도 많이 뵀어요 근데 선무당에 사람 닮는다고 지금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선무당에 사람 사봤어요 본인이 신 모셔놓고 신이 보여? 그냥 하나씩 얘기해봐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드려요 응 점사도 봐요 점사도 보고 응 뭐 구우로도 보이고 지나가다가도 보이고 응 다 좋은데요 응 그냥 하면서도 내가 이걸 계속 해야되나 싶은 응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응 응 어떻게 왜 신령이 가르쳐주면서 무책해서 무당길 거론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은 아이 때문이었고 응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조차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뭘 물어봐도 아예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뭐가 뭐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뭐 꿈을 꾼다든지 응 뭐가 보인다든지 그래서 물어보면 어 원래 그래 누가 신엄마 아 신엄마인가 아이고 이제 200이 됐거든요 근데 나도 내가 까리면 안 되는데 제자가 올 거야 제자가 올 거야 막 이러시고 맨날 뭐 점사를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어 다 굿 탈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구술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자꾸 굿 타라 그러시니까 하하 그래 놓고 이제 일이 성사가 안 되면 이제 또 한동안 연락 안 하시고 물어본 답도 없고 지금 내가 신엄마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쵸? 그니까 이거를 진짜 내 길이어서 가야 되는 건지 신엄마를 모시려고 신을 모시는 건 무당이 아닙니다 네? 내가 궁금하고 내가 뭔가 모지라고 내가 뭔가 원하고 내가 뭔가 보고 싶을 때는 내 신당에 있는 신한테 빌어야지 응? 신엄마가 가르쳐준다고 그냥 맨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살려달라는 거 말고는 없는 거 같아요 그니까 동생도 동생이 지금 1년? 1년 만에 지금 이제 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다 접어버린 상태고 동생? 네 뭐니 친동생? 네 친동생 언제 받았는데? 친동생 재작년에 받아서 작년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받아서 작년에? 네 어디서야 사는데? 거모동에 거모동? 거모동이 어디죠? 안산에 있는 데인데 거기 그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 중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받았대요 근데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받아왔어요 본인이 신을 왜 받았어요? 딸 때문에 딸이 왜? 뭐 뭐 헛것을 봐요? 네 뭐라고 보는데 얘기해봐요 그냥 뭐 갑자기 자단말고 일어나서 할머니가 왔다고 그러고 뭐 공주가 애기랑 온다고 그러고 응 그니까 아이가 막 허공을 보고 처음에는 애는 혼자 잘하니까 그런가 했는데 그니까 원활한 결혼생활이 아니었고 이제 남편한테 없으니까 아이한테 많이 좀 사랑보다는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한테 그니까 모든 게 다 걔한테 가 있으니까 이제 걔가 그러는 것들에 너무 이제 마음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우연찮게 이제 동생이 동생이 이제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아이들 조카들 세 명하고 제가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부가 오시라고 해서 그럼 한번 봐달라고 하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오션 하시는 메시지 받아야 하고 네가 안 하면 네 딸이 하게 될 건데 언제 말 모니터도 살지 모르고 네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네가 지워지고 가라 얘기를 하시니까 뭐 솔직히 그래서 그 전에도 뭐 힘든 거야 뭐 뭐 돈 없는 거야 내가 이래서 벌면 되는 거고 힘든 거는 버티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였고 좋아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자를게요 그래도 나아졌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본인 신당이 있으면 본인 신당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답답하니까 응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줘요 본인한테 할아버지요? 신당 본인 법다 할머니요 응 그러니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응 뭐라고 답을 줘요 많이 힘들 거라고는 그냥 많이 힘들다 신령이 답을 줬어? 본인한테 그냥 많이 힘들 거라고 울 거라고만 하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신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 본인한테 그냥 응 꿈으로도 알림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그냥 응 이렇게 꼬깔 모자 하나가 막 세 개로 갑자기 보였다가 응 할머니 단지가 하나였는데 두 개였다가 응 왜 이런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본인 얘기를 들어본 건데 본인은 무당이 아니야 왜 저 그냥 무당을 할 팔자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본인 위로 올라가면 어머니 때라도 갈 수 있고 응 그리고 본인 동생이 무슨 구슬해서 무당이 됐다 그리고 접었다면서요 네 무당이 됐다가 접었다가 신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 신이 왔다 오면요 한 번 강림하면 보낼 수가 없어요 응 사람이 모시고 싶으면 모시고 싫으니까 또 이거는 애초부터 없는 거야 응 만약에 내가 신을 애췄으면 전 벌써 병신 됐어요 동생 병신 됐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응 또 힘들게 살아가죠 네 똑같이 신을 버렸는데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게 그렇게 온전하게 냅두겠어 신이 무섭게 다스리지 아니야 전에도 이런 점사 하여튼 많아요 이런 점사를 제가 솔직히 저는 뭐 무당이 점을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무당이지만 뭐 안다보면 본인처럼 근데 진짜 무당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니 가짜무당이 나는 소리가 아니야 신은 모시긴 모셨어 근데 이렇게 불릴 신은 아니야 그럼 저 어떻게 항아리가 2개가 꽃과 3개가 접혀서 본다랬죠 네 그냥 꽃가리 엎어놓고 업을 그냥 모시고 우리 아이가 딸이에요? 네 우리 딸이 이런게 보니까 안 보게 해달라고 해서 좀 눌러주고 눌러주는게 신기가 와서 내린 곳으로 해야돼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안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중이 많아 한번 물어보시오 중이 많다고 무당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상들 옛날에 안 비던 분들이 어디있어 본인으로 나이가 몇이요 서른 네 살 서른 서른 네 살 아직 못불 proteins 아버지 아 본인네 집안은 전부 다 보세요 고향이 어디에요 아빠쪽은 충북 영동이구요 엄마쪽은 이북으로 알고 있어요 볼뿌리 다 조상에 다 탈이야 아세요? 선산이 있어요? 친가 쪽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가? 아버지 쪽은 있고 외가 쪽은 아버지 쪽은 형제가 어떻게 돼? 삼촌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공모 한 분 돌아가시고 원래 사남이녀인데 두 분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 셋 딸아나 해서 삼남이녀 산소부터 정비하시고 조상들이 시끄러운 집안이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조상이 안시끄러운 집안은 별로 없어요 조상이 양병이 계신 집안은 별로 없어 탈 벗고 돌아가지만 웬만해서는 무상치부라고 조상을 제가 많이 다스리지는 않는데 좀 심하면 얘기를 해요 그 탈로 인해서 본인의 딸이 그렇게 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깊이 보면 신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조상이 시끄러워서 자꾸 어린 아이들이 영이 맑아요 영이 맑으니까 강아지들도 귀신을 보듯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지면 자꾸 그게 티가 나는 거야 본인 같은 경우는 망자가 만지면 내 몸이 아프고 조상들이 탈나서 배가 고파 밥을 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묘에 물이 찼어 야 산소 좀 어떻게 해봐 산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순 없어 본인한테 하지만 어떤 신호나 이런 건 주는데 애들이 그런 거 잘 탄단 말이야 옆에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헛꽃도 보고 뭐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조상이 시끄러워서 집안에서 떠드니까 아이들이 영이 맑다 보니까 보는 거지 그게 무슨 네가 신을 안 받아가지고 신이 와가지고 이걸 받으면 지금 신 받아가지고 뭐 제대로 된 거 있어요? 뭐 진짜 본인만으로 달라진 거 없잖아 오히려 더 상황에 그냥 안 아프고 누가 안 아파요? 뭐 아팠어요? 계속 두통도 계속 있었고 그냥 뭐 그냥 그런 게 조금 나아진 거 말고는 제가 지금 그냥 현실적인 점사를 얘기해 줄게요 지금 단독진비로 딱 질러 줄게요 지금 후회될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더 후회하지 말고 어차피 진짜 점을 보고 불리고 구타신이 와서 강림한 거 아니니까 어?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하시도 말고 어? 내 믿음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시게 그냥 어? 남 탓하지 말고 그러면 딸도 괜찮고 동생도 괜찮고 할머니를 뽑아서 그 신적에서 할머니 뽑아서 모시세요 항아리는 네 알았지? 그니까 항아리 거기는 항아리를 그냥 모시라는 게 아니라 새로 왔던 가리를 다시 잡아서 그냥 업항아리 모셔가라고 꼭 업을 모실 분들이 무당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응?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냥 업을 모시고 이렇게 그냥 잘 하고 가면 돼 무당이 되신 분들이 본인은 업은 모셔도 돼 그리고 그 대신 지금 본인의 집안은 친가적으로 조성 탈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탈을 잡아야지 엉뚱하게 내리는 소리였어 본인도 본인 집안의 친가의 자... 뭐 딸이잖아 그죠? 본인의 딸도 본인의 자식인 거고 애들이 타요 산탈 나면 애들 많이 타 그리고 하는 일들도 안 돼 그리고 전부터 누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랬죠? 그런 거를 했을 때 좀 돌아봤으면 돼 그때 잡았으면 돼 조상의 탈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뭔가 이렇게 잘 돌보고 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산소부터 좀 탈이 있어요 몇 자리가 다 잘못됐어 뜯어 고쳐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지금 선 하나를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순서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방향도 잘못됐고 그걸... 그 하나를 다 쓰고 온 방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자꾸... 초안을 잡고 내려왔었는데 안 잡고 계속 하니까 하마자 단추를 잘못 잠갔는데 계속 잠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 집은 유독 아버지가 많이 한다세요 삼촌들은 그래도 좀... 삼촌하고 고모들은 괜찮은데 저희 아버지는 계속... 한번 본인이...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대로 계속 가봐야 똑같아 그러면은... 그냥... 가를 잡아 잡아서... 이렇게 추려서... 다시... 신을 쫓는 게 아니라 신이 모셨으면... 모셔야지 신을 어떻게... 신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쫓을 수도 없고요 인간이... 하지만... 내 허망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같아 내 약한 마음이 신을 모셨소 그래서 지금 그 약한 마음이 지금 본인을... 지금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우유부단하게 만든 거예요 내 말은 바로 내려줄게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딴 데 가서 또 한다? 뭐가 잘못됐다고? 또 한다 또 한다 하는 분들 많아 괜히 그런 반복은 하지 말고 동생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없은 거 같아 네 그냥... 맞아? 개판으로 네 그죠?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와서 앉아있는 신도 귀신이야 응? 알았습니까? 함부로 쫓는 거 아니야 내가 함부로 모셨으니까 이 애를 갖춰서 보내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리를 잘 잡으라는 소리예요 잡아서 보내고 그냥 집에다가 탁 곱단지 하나 제대로 뽑아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가든 그 후에 가든 산소 한번 둘러봐봐 풍수를 잘 보시는 분을 모셔 가든 뭐라든 해가지고 잡아가고 괜찮아 알았습니까? 지금 본인이 신문 셔서 애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때 애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작이 그냥 조금 탈이 난 거야 어? 네 제 말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근본적인 것 부터만 쓸어 내려가면 되고 그리고 본인 잘못한 거는 다시 간추려서 정리하면 돼 여기서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계속 그러지 마셔요 네 알았습니까? 무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애는 탈 없이 잘 클 수 있나요? 산소만 정리해도 애는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